평소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암승인 결과에 따라서 리스크는 어느정도 되고 내가 얻는 이득의 크기는 어느정도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욕을 먹더라도 지금 이렇게 정말로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경고를 해드리는게 맞다는게 제 본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안을 받으려고 하면 안됩니다. 지금은 주식 투자하면서 올라가겠지 이런 위안을 받을만한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저도 믿지 마십시오. 저도 믿지 마시고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아닙니다. 그 누구도 믿지 마시고 오직 본인만 믿으시고 여러가지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무조건 확정이다. 된다. 허가 난다. 특히 이런 말들 주가가 아주 박살이 나더라도 허가 나면 대박난다. 이런 말들 절대로 믿으면 안됩니다. 절대로. 그 누구도 책임져주지 못합니다. 회사도 믿을 때가 아닙니다. 회사도 지금 신뢰를 많이 잃었죠. 99% 확신이라고 했지만 주가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고 결국은 CRL을 받았고 시원일 가능성이 아주 큰 뉘앙스의 글들이 많이 올라왔지만 결국 시투를 받았다. 지금은 아무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결과는 좋을 것이다.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걸 그냥 고지곳대로 정말 다 믿어야 되는 거냐. 나는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 믿었다. 비모도 잘 진행되고 있고 이거는 호재다. 이런 기사를 난 믿었어. 그래서 난 들어왔어. 그런데 C2가 나왔네. 뭐 나올 수도 있지. 허가 나면 대박나니까. 정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위험하다. 정말로 위험하다. 정말로. 정말로 위험하다. 뭐가 위험한데? 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아직 5개월 남았죠. 5개월 남아있는 상황이다. 5개월 후에 갔다. 라고 생각을 해보기면 이제 내일 이제 결과 발표가 납니다. 내일 결과가 발표가 난다. 라고 했을 때 정말로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믿고 싶지 않다.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안됩니다. 내 재산을 많이 투자를 만하게 했다면 이렇게 흘러갈 수도 당연히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박 불가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른다죠.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내려가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에이 안됐네. 팔아야 되겠다. 안됐으니까. 여기 팔아야지. 어? 결국 안나왔네. 그럼 팔아야지. 이렇게 되는 흐름이 아니죠. 지금 이런 흐름이 아닙니다. 안되면은 못 팝니다. 한가에 1500만주 한가에 1000만주 또 한가에 3000만주 이렇게 나와도 할 말 없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을 그냥 무시하셔라. 남들 다 된다 된다니까 그냥 무조건 100% 될래. 이런 일은 가능성이 0%에 0% 없어. 그러면은 그냥 믿고 하면 되죠. 이게 이제 결정액인데 허가가 났다. 허가 나면은 점상으로 날아갈 거냐. 모릅니다. 그건은. 유한양행이 FDA 허가가 나고 나서 점상 안갔죠. 10% 정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6% 정도 올랐다가 거의 보압 수준에서 마감했죠. 근데 얘는 점상 간다고 치면 점상 안아가는 겁니다. 와! 30% 벌었다. 오케이. 그 다음날 거래가 엄청 터지게 되죠. 점상 갈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면 거의. 거의 없다고 보면 거의.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보통. 지금 이미 시충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됐다라고 했을 때 안 됐다라고 했을 때 점상 만약에 허가 났다. 점상 점상 이렇게 가졌습니까. 그렇게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간다. 절대로 안 갑니다.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절대. 맹세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이게 허가 났다. 점상으로 세 번 날라간다. 만약에 그 정도 가는 상황이면 한번 해볼 만하겠지만 그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다. 절대로. 지금 만약에 허가가 난다면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면 해볼 만하다. 그래. 모든 걸 다 걸고 마지막 도전해보자. 안 되면 뭐 한강 가야지 뭐 이런 마음이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갑니다. 유한연이 봐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절대 안 갑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나오면 점으로 찍힙니다. 점. 점. 점이 몇 번 찍힐지는 모릅니다. 이거. 모른다. 이제 뭐 이렇게 결과 나왔는데 혹시라도 아 결과가 죄송합니다. 정말 데이터도 좋고 모든 게 완벽했지만 아 항소에서 조그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발표가 나온다 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이상하게 갑자기 뭐 FDA가 B 뭐 어쩌고 이런 걸로 뭐 한다든지 아니면 무엇이 어쩌고 해가지고 이게 정말 예전에 FDA가 임상할 때 인종비율 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게 중국 견제가 심해지면서 갑자기 수장이 바뀌고 어쩌고 뭐 그러면서 사적이 많아지고 깔끔하게 딱 떨어지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된 겁니다. 다 필요없습니다. 안 된 거다. 그러면 언제 될 거냐. 그럼 이제 이 챕에서 뭐 그렇게 얘기하셨죠. 뭐 이런 이런 부분은 다시 준비해가지고 다시 재진창하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시장의 반응은 점 몇 번은 가겠죠. 이거 중간에 시야를 하나 받았는데도 중간 과정에서 시야를 한번 받았는데도 점 하한가 두 번을 맞았다라고 하면 최종 결과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삐끗 어긋나게 되면 점 몇 번 찍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거는 반박 불가입니다. 반박 불가. 그 누구도 제 말에 반박 못합니다. 그 누구도. 여기서 이미 경험했죠. 이거하고 최종 결과하고는 천지차임이다. 이거 천지차임.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만약에 이상한 사족이 붙어가지고 또 조금만 3개월만 기다려보세요. 6개월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다가 1년만 기다려보세요. 2년만 기다려보세요. 돈이 없어요. 유증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채 좀 쓰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거는 그 이후의 이야기고 일단은 그 충격판을 점 몇 번 찍을지 모른다. 이거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할 수 있으면 그냥 본인 생각 맞는 겁니다. 내 말이 틀렸다. 기운TV가 틀렸어. 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본인 말이 맞는 거죠. 본인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계속 가지고 결과까지 보겠다. 끝까지 우리는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둬야 됩니다. 누군가는 아주 오랫동안 투자를 해서 지금 상당히 HRB에 엄청난 신뢰를 보낼 만한 사람들도 있다. 2017년도에 만약에 매수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6천 원에 사가지고 지금 6만 9천 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10배 넘게 올랐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생각. 누군가는 지금 비싸게 해서 단가가 좀 높다고 한다면 이거 점하가 뭐 한 두세 번 서두 번 찍힌다. 그러면 여기에서 산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산 사람들은 뭐 그래도 나 이득이야. 점하 세 번 정도 나와도 나 그래도 이득인데 괜찮은데 다음에 또 잘해서 올라갈 수 있어. 난 애초에 믿어.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단가가 만 원 정도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데 무슨 이제 뭐 만 원 만 오천 원 이만 원 오천 원 육천 원 이렇게 되는 어떤 주주가 이렇게 막 선동을 한다 라고 하면 그걸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점하 몇 번 맞아도 그냥 번져치겠구나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큰일 난 거죠. 지금 뭐 유튜버들이 아직까지 5월달 까지는 3월달까지는 5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이렇게 뭐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세요. 시투받았지만 이 데이터가 좋고 하니까 될 겁니다. 라고 하겠지만 중간에 이렇게 삐걱삐걱 되는 이런 상황이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지 말아야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에 하나 이게 내일 결판이 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주식을 정말 들고 결과 볼 거냐 요기처럼 아니면 팔아놓고 결과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비싸게 사더라도 들어갈 거냐 그거는 이제 본인이 결정 안 하죠. 일생일대 결정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 그 정도로 중대한 시간을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정말 뭐 아니면 도 인생이 정말 끝나버리는 거냐 내 계좌가 박살나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수준까지 가는 거냐 완전한 절망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거나 아니면 와 살았다 이제 진짜로 빛을 보는 거냐 그야말로 뭐 아니면 도입니다. 이거는 강원랜드에서 홀짝 그는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는 제 말에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반박할 수 있겠지만 반박하시는 그 분 말이 맞습니다. 본인이 반박하겠다 그러면 그 말이 맞죠. 여기서 만약에 안 됐을 때 가능성은 본인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이 그럴 리 없어 아이 그러면 안 되지 무섭게 왜 그래 그럴 때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뭐 그럴 때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 보면 이거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이 차트를 보면 이게 FDA 허가가 진짜로 날만한 차트인가 라는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상황이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FDA 허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는 뭐 허가 나기 한 달 반 전에 주가는 박살을 내버렸죠. 그리고 알고 있었다는 듯이 여기서 거의 뭐 한 반토막 가까이 내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CRM을 받고 그 다음에 좋은 분이겠는데 다 C2 받고 이렇게 가고 있죠.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면 이게 정말 FDA 허가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게 맞는가 라는 의문점을 한번 의문을 제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정말로 이런 상황인데 FDA 허가를 진짜로 주식을 다 들고 나는 결과를 보겠다. 과연 그렇게 할까라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이건 리스크 관리를 하냐 하지 않느냐죠.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 리스크는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파가 나올 수 있다. 그게 맞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나왔을 때 괜찮아 점화 두 번 맞아야 돼 또는 점화 세 번 맞아도 난 상관없어. 그러면 상관없는 겁니다. 상관없는데 상관없는 거죠. 그렇게 맞고 나서 그 다음에 회복할 뭔가가 있을 거냐 라는 거죠. 없습니다. 다시 회복을 한다면 다시 리보세라닙으로 위암 보조 보은을 뭐 좋다는 소식이 나왔죠. 다시 위암이나 한번 해볼까 아니면 폐암도 잘 넣는다 폐암을 해볼까 다 돈입니다. 돈과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된다. 다시 삼상을 다시 다 해야 된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가나 미션이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정말 피땀 흘려 이렇게 왔는데 지금 자꾸 삐걱대고 있는 상황이다. 나중에 누구를 원망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의 선택일 뿐이죠. 지금은 그 누구도 믿지 마시고 정말로 주식을 들고 결과를 볼 거냐 아니면 주식 없이 결과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할 거냐 이거는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믿지 마시고 바람잡이 일 경우들도 많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걸고 하고 있죠. 저는 바람잡이가 아닙니다. 공매 편에서 산다. 제가 공매 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할 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저는 자부를 합니다. 자신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하늘에 두고 제가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걸고 모든 걸 내 모든 것을 싹 다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독립적이다. 저는 그냥 독불장으로 저 혼자 합니다. 아무하고도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HV에 관련된 그 어떤 사람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다. 이거는 그냥 저를 믿으면 됩니다. 그 누구도 저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저는 제가 생각하고 분석한 이 내용을 전달을 해드릴 뿐이다. 위험이 감지되었을 때는 위험하다라고 욕목을 각오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잘못되면 혹시라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태는 이건 정말 잘못되면 큰일 난다는 거죠. 5개월이 남아있으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흐름이 나와준다. 라고 하면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보셔라. 지금 상태에서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여기서는 제가 위험관리를 계속 해드렸죠. 솔직히 지금은 잘 모르겠다. 세례들이 뭐 해가지고 올려주겠다면 올려주겠죠. 그렇게 될지 아니면 계속 흘러내리다가 잠깐 올려주다가 말지 이거는 나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주식을 들고 끝까지 가는 거는 얼마나 위험한지를 반드시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걸 다 인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베팅 그래도 난 간다. 그런 거는 상관없죠. 저희가 다 각오하고 잘못되면 그런가 다 알고 있어서 그러면 되는 거죠.